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이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했습니다. 드디어 정동원 군이 새 디지털 싱글 내 마음속 최고를 발매한 것인데요. 어린이날을 기념해 정동원 군의 팀 트롯 장르 내 마음속 최고가 공개되며 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앞서 정동원 군은 지난 4일 정오 공식 SNS를 통해 내 마음속 최고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티저에는 한 편의 동화를 연상케 하는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소품을 배경으로 노래를 부르는 정동원 군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봄기온이 물씬 풍기는 따뜻한 영상미와 정동원 군 특유의 쾌활한 에너지가 어우러지며 보는 이들에게 흐뭇함을 선사했는데요. 특히 영상과 함께 내 마음속 최고의 하이라이트 소절이 일부 공개가 되며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정동원 군만의 때묻지 않은 순수하고 담백한 목소리와 엄지손가락을 내미는 중독성 넘치는 포인트 안무가 신곡과 뮤직비디오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신곡 내 마음속 최고는 도입부부터 에너지 넘치는 편곡과 화려한 코러스로 시작해 시원하고 청량감 넘치는 그라스 사운드, 재치있는 기타 선율, 통통튀는 리듬 구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흥얼거릴 수 있는 멜로디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아직 정동원 군의 구수하고 발랄한 에너지가 담긴 내 마음속 최고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동원 군의 신곡 소식에 기다린 듯 팬들의 서포트가 이어졌는데요. 정동원 군의 공식 팬클럽 우주총동원이 정동원 군의 신곡 내 마음속 최고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정동원 군의 신곡은 지난해 12월 발매된 첫 앨범 미라클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TV조선 사랑의 콜센터를 비롯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응원을 발표해 왔지만 솔로 가수로서 신곡 발표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정동원 군 공식 팬클럽 우주총동원은 이번 정동원 군의 신곡 홍보를 위해 우주총동원급 서포트를 진행하는데요. 11개의 라디오 프로그램, 전국 10기, 전광판, 카카오톡 배너 광고까지 온, 오프라인 매치가 총동원됩니다. 가장 먼저 5월 5일부터 일주일간 대대적으로 라디오 광고를 진행하는데요. SBS, KBS, MBC, 세계지상파 라디오, 11개 프로그램, 2시탈출 컬투쇼, 싱글벙글쇼, FM대행진 등의 내 마음속 최고 홍보 광고가 송출되게 됩니다. 정말 유명한 라디오도 참 많이 있네요. 또한 정동원 군은 첫 라디오 출연으로 SBS 러브 FM, 이수경의 러브 FM에 출연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된 정동원 군은 학교 생활과 더불어 어떨 때는 사춘기라고 느끼는지, 미스트로 멤버들과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할 전망인데요. 나아가 트로트 천재 정동원으로서의 삶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도 나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전국 전광판도 접수했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전국 8개 지역 10개 전광판에 내 마음속 최고 티저 영상을 만날 수 있으며, 온라인 홍보도 진행됩니다. 카카오톡 채팅 탭 상단에도 내 마음속 최고 신곡 축하 배너 광고를 띄우는데요. 카카오톡 상단 배너를 누르면 사랑스러운 정동원 군의 모습과 신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총동원 기획팀장은 전국 팬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곡 홍보 매체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 라며, 더 많은 팬들이 이번 정동원 내 마음속 최고 홍보에 참여했으면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동원 군의 신곡 홍보 광고를 집행한 국가대표 광고 대리는 전국 5개 전광판, 라디오 프로그램, 카카오톡 채팅 탭까지 총동원되는 대규모 캠페인이라며, 내 마음속 최고 발표 첫 한 주 동안 진행되는 역대급 신곡 홍보가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원 군 신곡 홍보의 자세한 일정은 정동원 공식 팬클럽 우주총동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동원 군이 애교 가득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정동원 군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여러분 오늘도 웃으세요 라는 멘트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정동원 군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붉은색 재킷을 걸친 채 애교 가득한 웃음을 짓는 정동원 군은 이모, 삼촌 팬들의 마음을 또 한 번 사로잡았습니다. 정동원 군은 디데이 2일입니다. 이틀 남았어요 라고 덧붙이며, 디지털 싱글 내 마음속 최고를 홍보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선보인 노래가 음원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정동원 군의 지붕과 정동원 군이 영탁 씨와 함께 부른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까지 총 9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동원 군은 영탁 씨와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에 둘만의 추억을 녹여냈는데요. 두 사람은 센스 넘치는 개사와 깜찍한 율동으로 완벽한 하모니를 자랑하며 100점짜리 절친 케미를 뽐냈습니다. 또한 남승민 군의 지붕을 선곡한 정동원 군은 잔잔한 선율 위에 부드러운 음색을 얹어 스튜디오를 촉촉하게 물들였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정동원 군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